이 책이 저의 오아시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에 이 꽃이 되어 여러분들의 형 그런데 한창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.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잘한다.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